자 오늘은 저와 함께 버클리 교재 예제의 첫번째 부분을 같이 해볼건데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연습하는 예제입니다. 우선 왼쪽 화면에 cd fg a b c 얘네를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해요. 그래서 첫번째 c는 5번줄에 3번 프렛 여기를 쳐주시고 re는 아무것도 안잡고 4번줄 자 그 다음에 미는 4번줄에 2프렛 자 그 다음에 파는 4번줄에 3프렛이죠. 자 솔은 3번줄에 0 라는 3번줄에 2 마지막 b는 2번줄에 0 도는 2번줄에 1 해서 이렇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보시는 건데 한 멜로디 하나당 박자를 두개씩 도둘 레둘 미둘 파둘 솔둘 라둘 시둘 도둘 이런식으로 박자는 원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런식으로 세주시면 되구요 자 두번째 줄은 반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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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그 밑에 있는 연습예제 1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다섯 줄에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기타 치는 것보다 1,2,3,4 세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습을 메트로놈이랑도 한번 같이 도전을 해 볼게요 준비 1,2,3,4 준비 1,2,3cal 마지막ع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